안녕하세요. 오후 5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이지혜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북부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5일 글피까지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위성영상을 보시면 우리나라 남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 북태평양 북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서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다가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이 공기덩이가 하층으로 빠르게 파고들면서 비구름대가 매우 강하게 발달하였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강수집중구역은 시간당 60km의 속도로 비교적 빠르게 이동하면서 차차 약해지겠으나 다시 서쪽 해상에서 동서방향으로 길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겠습니다. 현재 비가 약해진 지역에서도 호우특보를 해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북서쪽에서는 반시계방향의 회전이 지속되고 남쪽에서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버티면서 그 사이로 공기가 모여들고 동서방향으로 길게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의 강한 비와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직은 이 구름대가 발달하진 않았으나 어제 저녁 집중호우를 가져온 비구름대처럼 한두 시간 내에 급격히 발달하면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효된 호우특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발표된 동네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중부지방에서 100에서 200mm의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북대평양 고기압의 세력과 북쪽에 위치한 찬공기의 남하 정도에 따라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이 남북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7월 29일부터 비가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100에서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후 모레와 글피에도 비가 계속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방금 배포된 보도자료 모식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쪽 대만 동쪽에 위치한 제4호 태풍 하구피시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시계 반대 방향에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차차 약화되어 북진을 하면서 회전 속에 갇혀있던 수증기들이 부태평양 가장자리에 따라 유입되면서 5일까지 중부지방엔 최대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많은 비에 항상 대비하시고 호우로 인한 재난 방지,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도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모레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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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